천복 크랩 새우가 있고 새우에 들어가는 소스가 있는데 소스는 동일한 소스에요 즉 칠리라는 소스에 새우가 들어가면 칠리 풀어 여기에 크랍이 들어가면 칠리 크랍 그런 식이니까 개하고 새우를 드신다면 각각 다른 소스로 드시는거에요 언덕일권 요리가 selling 하나 둘 셋 나 좀 더운데 그냥 한번 먹어봐 한번 먹어봐 아 아 오징어치기 어 나 아 아 너무 너무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치키모어 오빠 포탈 떠올라 그래야 돼 좀 못 잘라 짜장 편의점 파 치즈베리 소시지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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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탔어 맞아? 고추야, 고추 어 고추냉이 부초냉이 오오오 고생이 선배님, 주 Nadal 같이 대표님 넣어도 돼요 아멘